정신 차려서 교독하겠습니다.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론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밤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서 낳았으며 가나하는 마다들 시돈과 해슬랐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종족과 아로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세메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루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레기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무닷과 셀렙과 하살마윽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 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 이상과 같으니라. 샘아랍 악삿셀라 에벨 벨렉루 수룩 나홀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여. 아멘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태양계와 은하계와 수많은 천체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위스로 휴가를 가시면 자연이 아름답다. 알프스가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전제를 한번 드려봤어요. 갔는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아름다울 것인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이 전혀 없는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데를 탐험하는 아니면 사람이 전혀 없는 산맥이나 이런 데를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다나 심해나 동굴을 탐험하는 그들은 탐험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아서 휴가를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아름다움은 측량할 길이 없어집니다.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는 시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연을 두고 멍청한 우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구름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인격성이 없다면요. 그 가운데 이를 설계하고 운영해내는 그 인격적인 속성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버려진 우연이 있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게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그냥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의 중심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저는 인간이 위대하다는 인간 예찬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주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우주와 만물을 식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의 삶은 이루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냥 창조된 것만으로는 우리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들은 이제 어떤 과정을 향해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 온전해지는 과정은 성경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허물을 벗어야 하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져짐을 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존재는 이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인가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그들은 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는가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것은 아마도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가졌던 질문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가졌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더 긴 안목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분명한 원리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아담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보세요. 이 만물과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독일에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떠나서 해외를 돌다가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데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있었던 나라, 살았던 곳 여러분이 했던 일 싹 한번 빼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은 어떤 시기에 내가 어떤 회사, 어떤 일, 어떤 관계 그런 어떤 옷을 입었던 이야기, 어디를 내가 방문했던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워보고 여러분의 모습만을 놓는다면 어떤 모습이 남겠습니까? 지금 오늘 족보는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연약한 존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것을 프리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 구원 이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던 바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실 진짜 중요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보이려고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저는 여섯 개로 나눠서 이번 특수의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모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논밭을 잘 갈고 과수원을 잘 갈고 건물을 잘 짓는 존재를 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데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감상하고 만끽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두 가지의 중심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헌전히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 역대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진정한 목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그 하나님을 헌전히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모델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헌전한 성전을 세웠던 인물로 역대기는 그를 꼽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안전한 일을 택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사자에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의 불안전함을 온전함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특성대로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지 않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위해서 모델을 세우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델입니다. 죄에서 은혜로 옮겨진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우연히 그냥 내 던져진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에서 목적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부르시는 모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뒤웅박 팔자예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알 길이 없어요. 기회를 잡으면 그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눈동산에서 슬퍼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 노아의 아들 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의 아들 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또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장경진 집사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을까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리콜하고 그리고 다시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담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정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n분의 1이 아니고요. 세상이 자꾸 이상해지는데 니들이라도 어떻게 잘 되거라 그게 아니라 그들은 모델입니다. 길잡이고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델입니다. 그들만 선택된 백성으로 세상에서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델입니다. 사주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언제 온 세상이 보금화가 되나 아니요. 그들은 모델입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의 모델 오늘은 그 은혜의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대기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역대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귀한 모델일까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가장 잘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발탁되는데 하나님과 사무엘이 같이 합의를 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을 발탁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발탁하는데 하나의 합의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이세의 아들, 막내의 아들, 목동 그것도 다른 형제들은 그나마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베들레헴 2세의 아들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무엘을 접견할 기회까지 갖지 못했던 막내 다윗 그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전제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들을 다 면접하게 하고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는가? 그랬더니 들에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데려왔는데 사무엘의 눈에 그는 눈이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홍안의 소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사무엘도 모르고 다윗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에서 목표했던 정연진 목사님이 사무엘서에 대한 설교집을 펴내면서 제목을 사무엘도 모르고 다윗도 몰랐다 그렇게 제목을 해서 설교집을 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은 은혜의 모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로 그렇게 칭성을 받아왔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임을 식별하는 그 표식을 그들이 사랑하는 별로 표현했습니다.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모델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영역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모델이라는 말은. 또 하나는 이것은 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줄기. 은혜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음현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목사님이 얘기하던 복음이 성도들에게 진짜로 잘 쓰면서 자라서 구현이 되어 있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서 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줄기가 고구마 줄기가 이어지듯이 그 줄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마음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 활주로가 되도록 우리가 쭉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모델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모델인데 왜 모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다윗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봄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계속 감동시키셨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발탁시키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감동을 계속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는 음악가가 되어서 이제 사울왕이 이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 수금을 타고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웅 다윗으로 또다시 한 단계를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봄과 여름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을은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여는 왕이 되는 이것은 다윗의 봄, 여름, 가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윗이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스카우터인 사모엘의 눈에 띄어서 감추어진 진주가 발탁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의 인생은 방치된 인생이었어요. 그 부모조차도 어떻게 하지 않는 방치된 인생 방치된 인생의 특징이란 것은 뭐냐면 늘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있는 아쉬움이고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다윗이 은사가 많아서 발탁되고 그리고 그가 용기가 있어서 권리앗을 물리치고 음악에 뛰어나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했다고요? 아니요. 그의 안에는 그런 방치됨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언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요 대타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대리운전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타게 된 것도 왕의 그 깊어가는 질병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대타로 쓰임받았습니다. 곤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도 블레셋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는 대타로 투입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방 버림받습니다. 사울왕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서 버림받고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냅니다. 시계는 제로, 앞은 보이지 않는 안개 인생을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사유가 되었었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현상금이 걸린 죄인이 되어서 도망자와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향해서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는 자꾸자꾸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시편이 익어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익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가 전성기를 누린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는 질기고 강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왕관을 벗고 무릎 꿇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 상반기를 돌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만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잊게 했고 여러분을 잊게 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반전을 달려갈 힘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자녀도 관계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런 저런 것들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이 말은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고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 정의를 다시 세상을 새롭게 그런 표어가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 되자 한국 교회여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 되자 디아스포라여 은혜의 모델이 되자 한마음 성도여 은혜의 모델이 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세우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뱉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크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모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 우리 성경민 목사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